촬영을 찍기 싫어하는데 벌써 찍게 됐어 지금 폭축을 만들었어 폭축 만들었어 폭축 만들었다 얘들아 소야 오늘 이제 도륙을 좀 해야겠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오늘 도륙을 해야겠다 팝을 쌓아놓겠습니다 너도 죽고 싶어서 낳았구나 알로트 내 법 팝킹 아니 왜 가죽이 안 나와 내 앞에 있으면 내 앞에 있으면 가죽을 내놓는 야 여기 내가 낙폭할 수 있을까? 이거를 광컬해 광컬해 떨어지면서 광컬 광컬 팝킹 팝킹 그때 하면 거의 끝나갈 때 이거 계속 광컬하면 된다 네? 아니 나는 되던데 잘 야 그럼 너가 좀 낙폭해줄 수 있어? 어 해볼게 물은 어디 갔냐? 야 이거 너 그거 다른 데다 설치해가지고 아이고 아니 소들아 좀 어딨니 아우 너 인첸트 할 복만 되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이트 비전의 안경을 수리하려면 가죽이 필요한데 가죽이 그것도 내구성이 있어? 내구도가 있어 입어봐 지금 거기 풀이긴 하는데 그래도 풀로 채워놔야지 좋더라고 어 잠깐만 내가 물에 뽀여놓으면 그냥 그 상태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10분 아 됐다 응 근데 너 물 가져가야되잖아 삐파오 어 근데 저기있다 소고기 소고기 야 저 모장 죽여 모장아 오케이 뭐야 미치 가죽이 왜 아니 왜 이 연속은 안 나와 너가 나와 아니 사면사로 가죽이 안 나오네 이건 운이 있을까요? 운이 아니라 쓰레기 같긴 한데 소고기만 소고기만 익히지 않은 소고기만 잔뜩 나오네 안녕하세요 소고기 피가긴 할텐데 아니 이종씨 어 철이다 가죽 나에게 가죽을 달라 오케이 철 좋고 소고기 한 마리만 오 저기있다 너 이제 죽었다 넌 죽었어 너 유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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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ва 유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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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v 이종라 아니 이런경우가있나 유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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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철 아니 Pandora 유킬 불 내 너가, 너가 가죽을 나에게 줘! 마인크랩트 때려칠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유견석으로 안 나와. 그래도 마인크랩트가 할 게 많잖아. 근데 유견석으로 안 나와.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어떡해. 다이아 좀 나가주세. 다이아 좀 나가주세. 이 라만드도 왜 여기 갇혀있네. 소고기를 몇 번쯤 도륙을 하는 거야. 에휴, 여기에서 좀... 불쌍한 소만 지금 몇 마리, 아니, 여섯 마리를 도륙을 했어. 도육을, 도윤희인을 했어. 아니, 어딨냐? 소들아. Where is my fucking butt? Where is my... 일단 여기에서 아일럭트를... Fucking, 어디 있습니까? 어, 다... 어디 있습니까? 다이아 좀 나가주세. 다이아 좀 나가주세. 아니, 그게 문제가, 우리는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 문제야. 응. 아니, 이거 네이구도 좀 수리하자. 아, 나, 나. 설마 집에 있으면 나 진짜 마이크부터 헤어치을 거야. 집에... 있... 있을 리가... 있을 리가 없다. 일단 이 상자였고. 가죽 그거를... 가죽 그게 있네. 여기, 역시나 없네. 가죽 가복. Fuck, 입비가 역시나 없어. 어, 천. 아우, 천. 아우, 천. 아우, 먹지마. 아우, 먹지마. 아니, 천. 소들아. 오늘 좀 도로를 시작해야겠다. 야, 야, 야. 야, 철은 이렇게 많은데 다이아는 왜 이리 없어. 다이아는 당연하게 영... 성... 한 첨크에... 잠시만,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 소. 다이아, 다이아. Fuck. 다이아, 다이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이아. 여러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찐 리얼. 진짜. 진짜야, 진짜야. 근데 하나밖에 없을 거 같냐. 그러게. 느낌상. 야, 야, 야. 양심적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양심적으로... 팔다이아.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아우, 오케이. 아우, 그래도 괜찮아. 한 개라도 더 나와. 아, fuck해. 한 개라도 더 나오면 너... 오케이, 오케이. 다 그거 만들 수 있어. 오케이. 다이아. 아, 너 한 개 있었지. 파킹, 그러면은... 나 중수도 인정. 중수도 인정하겠어. 운 좋았다. 중수도 인정은 그... 아니, 나이트 그 비전 안 사용하곤 진짜 힘들어.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주세요. 이거 모드로 얻은 건데... 크리에이틱으로 얻은 건데... 아, 근데. 파킹. 야, 금. 금 필요긴 할 텐데... 황금 사과, 황금 사과. 그리고 황금방근. 방근? 당근은 왜 필요해, 근데? 황금방근. 그거 식량은... 아주 포항감이 제일 좋아. 마이크업돼서 3개 추가. 돼지고기 구우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뭐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지. 음... 뭐래 버릴까? 한 60타 소트를 버립시다. 소고기가 지금... 멈춰난다. 20개 소고기가. 금 5개. 저 정도면 몇 번 죽어도 살 듯. 오! 탁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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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야! 제발 가죽이! 나와주겠니? 10. 10. 안 나와? 헐. 아니 10. 다른 말에... 아니! 아니! 8번이나 안 해! 8번이나 소원을 죽였는데!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소고기 용암에 태우고 싶은데 용암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한 11개! 환장하겠네. 황금방근 만족. 환장하겠네 제발 소야 여기가 악취인가? 왜 이렇게 금이 많아? 몰라 악취에 금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악취가 아닐 텐데 거기 분명 너 그거 타이가 지경이었는데 타이가 지경에서 모공을 거의 떠났다가 죽고 그 전부터 하나도 안 갔어 소야 제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가죽이 두 개나 나왔어 미친 오오오오오오오 파킹 오오오오오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야를 캘 시간입니다 다이아 이제 캐서 언젠가는 다이아 풀세트 만들기를 모르다 구독으로 좀 구독 유도인가요? 죄송합니다 구독 유도를 하면은 구독 유도라면 제가 사람들이 구독을 할 수 있긴 할 텐데 그러면 너무 악플이 좀 달릴 것 같아서요? 유튜브에 커뮤니티 이 사람이 구독 유도했어야 할 것 같아 죽을 때는 아슈머 왜 아슈머 왜 아슈머 아웃 워터 아웃 microf 아웃 워터 놓 bitten 무토라 미안 라 ты악 아 theological 아니고 나 황금 당근 만들 수 있겠다 일단 만들어보자 아슈ct 아슈ct 아이스isiej 오케이. 아 저 물 땄는데. 오케이. 오케이. 노트라 이동형. 오! 가죽으로도 이거 나이트 비전 안경을 만들 수 있네. 아! 아울노트! 아울노트! 그렇지! 알았어! 야 노트라! 노트라! 거기 가면 안 돼! 노트라! 황금당. 야 황금당은 나 만들었어. 그럼 만들어서 먹어야 돼. 어 진짜 제일 중요할 때 황사도 없으면 진짜 이거 먹어야겠다. 심장은 빨리 좀 먹어야겠다. 일단은 소고기 좀 먹고. 야 소고기. 야 소고기가 지금 32개야 어떻게 된게. 절반이거든? 가죽을 좀 고치자. 오케이! 완수리! 여분으로 가죽이 한 장 남아있어. 11! 오케이! 야간투시 포션 먹어도 되나? 뭐. 먹어서 먹어. 야간에 야간투시가 딕다크에서는 꽤나 썰먹었어. F*** 근데 이거. 모드가 있어갖고 이거. 괜히 야간투시만 버렸네. 괜찮네. 이거 클리어이티브를 얻은 걸로 상관없어. 어디다. 나중에 목마릏 것을 대비해서 물. 물평 하나 챙기. 나이트. 이거 뭐 다 먹어. 그냥. 효과도 없네. 마인크래프트에는. 효과도 없는데. 그냥. 목마름이라는 게 상무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래. 목마름 추가됐으면 진짜 좋겠다. 그거 추가되면 이제 막 사망해서 더워갖고. 쾃쾃쾃쾃 거리다가. 나중에 사망.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집에서 무조건 이게. 무한문을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물을 퍼오는 거지. 타이어야 타이어야 너 자연 동굴에 많다 그랬잖아 근데 물 먹어서 뭐해 파킹 이거 뭐해서 먹어서 효과 없음이라고 써있어 스케네톤이다 오 잡아볼까? 경헌치저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야 광모를 오케이 야 데미지 하나도 안 받았어 아니 광모를 레스톤부터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너 때문이야 좀비 너 때문이라고 좀비야 좀비야 너 때문이야 오케이 쟤 왜 저래 어 레벨 19 찍었다 13이야 난 나 이거 caused 인센트도 나 그래도 죽었는데 스케네톤한테 죽은 달리기도 못하겠다 우 entsche suburban 죽어주네? 아니 왜 이리.. 아니 쉿 오케이 죽어놔 할 말이 없네 오케이 아니 철이 이렇게 많은데 다이아가 하나도 없는다는거 좀비 저기있다 좀비 좀비야 나놔 좀비야 나놔 좀비 나랑 맞장 드자 여기 내 집 뒷산에서 아니 뒷산이래 내 뒷판에서 맞장 드자 마장 드자이가 경상북 경상북도 얼른 죽어놔! 아니 그럼 금이라도 저 황금사과라도 만들게 막해 야 좀비 내 뒷산에서 마당이를 드자 오케이 마당이를 들어서 야 진짜 이 스켈레톤아 좀비 나 너에게 마지막을 들기도 결심했어 그래 이루어 미아 프리크 팩킹 파킹아 빨리 봐 좀비 이스 마이 프렌드스 마이 바이 오 샌드백스 파킹 뭐야 오 마이 슛 아니 야 2대2는 아니지 파킹 이제 우리 좀 파킹 으아아아 한칸 근데 죽였다 좀비들 자 이제 스켈레톤 스켈레톤 황금이다 황금인가 봐 죽어야지 자꾸 죽어야지 크리퍼한테 나오는거 있나 좀 나와 좀 뭐 놔둬 나와봐 크리퍼 비켜 야야야야 왜 뒤로가 밀치기가 있어갖고 이거 안돼 야 이 크리퍼 이 새끼 죽여줘 죽여주세요 경험치 14 로트리를 버리고 갔습니다 진짜 자야겠다 설마 그렇게 많이 나와서 뭐해 나 철이 넘쳐나긴 하는데 23개야 너에게 줄 철이 28개구나 나도 벌써 넘쳐나 다이 그래도 3 야 이 활이 이랬거든 지금 스켈레톤 잡아서 얻은 활이 진짜 상태가 너무 괜찮아 갑상 아니고? 오 야 그리고 화산이 열 한개야 벌써 어 어 어 어느새 모으다 어 청록색 새끼야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거 크리퍼다 아침에 크리퍼를 잡아먹겠습니다 다 자라지 미친 투파킹 아니 씹 내가 잡을려있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이렇게 요상하게 가지치기라는 것 같아 여기 롱캐로 사단하면 참나무를 오늘 배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롱캐로 사단하면 끝 롱캐로 사단하면 끝 그냥 아우로트 놔두죠 이제 사단이라면 뭐야 스켈레토 소리 뭐야 누구야 크리퍼도 있으면 마다이 드자 아우로트 열심히 나무를 팁시다 열심히 나무를 팁시다 롱트리 낙취한다 사탈이 사다 사탈이래 아 사 누전 다시 시작할게요 아우 나 죽겠다 에휴 뛰어왔어 아우 사람 살려 빨리 가이야를 좀 갭시다 죽겠다 사람 살려라 빨리 너요 살려주세요 아무데도 없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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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퍽퍽 퍽퍽 파크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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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 나 올라올 때는 안나오고 어휴 너 되게 의자해 아 힘들어 아, 더 나와봐. 더 만들 수 있게 나가구나. 여기.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아니, 이 소가 가죽이 나오면 안 나오네. 피어스때 나온다. 왜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여닭이 왜 여기 있지? 선생님, 저 죽겠어요. 그만딜래. 이제 드디어 안정이구나. 아, 달려주세요. 와, 이젠 철이 징그러기. 징그러기는 개불. 아, 여기다가 이제 만들 거예요, 그거. 이제 여기다가 땅, 땅굽으면 안 될 겁니다. 벙커들 지울 거예요. 벙커들 지울 거예요. 벙커. 벙커. 가득 상품을 이렇게 비싸. 요시. 바지가 그 다음에 좋은. 뭐야. 요시. 요시. 아니 다 털어봤네 아 힘들어 땅골 대체 어 석탄? 뭐하겠다 그 22개 났어 22개 났어 몇 개 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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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철이다 갑자기? 철 있는데? 옆하니까 갑자기 철 필요없어 뭐야 왜이렇게 많아? 철 3개? 뭐야 이거? 필랍스테는 진짜 많아 이제 철... 철 OK도 만들자 철 너무 많은데? 아니 필요 없다고 그냥 캡시다 빨리 구웁시다 뭐였을건데? 나무 켜는게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음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사탄이 없나? 사탄이 없네 손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막 대기건지 벌써 반대도 뭐야? 뭐야? 오케이, 황금색 아, 황금색 언니 사과를 좀 더 켜시나? 아, 를 아, Ghost 엙 sıv 사려스 흥 아니 크흑 다르거 가다떼 거니를 묶으면 처음부터 사과가 진짜 낮은 것 같아요 사과가 진짜 낮은 것 같아요 사과가 진짜 낮은 것 같아요 이거 먹ưa 나 그냥 다이아 걱정이면 안돼 아니면 믿는데 어 아껴야 돼 사과도 필요한데 나 죽을 것 같아. 힘들다. 진짜 각오하고 왔다. 이 땅을 갈아버릴 것 같아.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 땅을 갈아버렸다. 아 힘들다. 다이앵은 딱 필요 없어. 이 땅을 갈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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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이제는 철이 반갑지가 어쨌든 드디어 큰 휴 다리 없어? 잘 안 돼 나이스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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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세요 은근 흑 흑 진짜 진짜 네 여행을 많이 하는데 구리 아예 빼고는 다 자네 구리 구리 탈표가 있어 황금상황치 구리 탈표가 있어 아 이동 바다니아 아빠 언니 정신 쫓아졌어 저거 먹으러 갔어 쉽지 않네.. 아 힘들다.. 선생님 힘들다.. 어우 아 매우 힘든가 당신이 왜 왜 당신이 왜 왜 왜 왜 언니 왜 왜 뭘 뭘 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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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아 더워 히힛 탈수없네 빨리 내려갑시다 우선 우리 지하통으로는 지하통으로 계속 왔어 이번엔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땅을 갈거에요 이거가 그냥 사탄이 뭉쳐있던데 음 엄청 많아 이거 봐봐 몇개 여기도 있네 아무튼 우리는 속탄 천국이야 지하방과 도둑이 이만격 됐어 헐 도둑이 다섯세트하고 도둑이 쫄깃 더 캐야돼 아 사이안 사이안인데 와, 이렇게 작다. 좀 다양하게 있을만한 종류 한 번 찾아봤네. 와, 이렇게 작다. 좀 다양하게 있을만한 종류 한 번 찾아봤네. 자, 내일 준비하자.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 저도 몰라요. 엄마나 무서운 유튜브 세계야. 야, 무슨 저작권 하나만 걸리면 앞부리 따삭 달린다니까. 출전의 옷을 출전의 옷을 출전의 옷을 출전. 그건 말이야. 그래도 그거지. 에헴 아니야? 너도 그러면 앞을 달린 적 있었지? 아니, 하나도 달린 적 있어. 있긴 했는데 옛날이야. 그거 저작권 없었어. 저작권 문제가 아니야. 속 틀어가지고 저작권에 안 걸리는데. 저작권 문제가 아니야. 그거 마인크래프트 지은 거에 문제인 거지. 근데 왜 나왔지? 좀비야. 큰 애식 스프링으로 먹으면 안 돼. 그냥 합시다. 아직도 안 들어가자. 다다다다다. 아... 오, 정상. 나 을지병이야. 원래 아침대부터 써가지고 딱히. 옛날에는 아침을 지나갔는데, 요즘엔... 저기... 저기... 저 타는 거잖아. 을지. 일단 여기 불편한 나무 좀 베겠습니다. 아니야. 자연을 소중히 합시다. 그래. 그래. 배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게 돼. 다시 여기 좀... 오, 신기. 안 돼, 저작권. 너무 저작권 글지. 그건 저작권 아닌데? 리믹스한 건데? 저작권 안 걸려요. 뭐... 멋있지? 여행만 봐. 제작대로 수출하고 있어. 지금 방금...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개인정보 탈취째로... 뭐? 왜? 유튜브에 기소된... 아니 그건... 개인정보 탈취째로... 누가 봐도 개인정보 탈취째로... 누가 봐도 개인정보 탈취째로... 어딜 가면 그런... 끔찍한다는... 여행만이... 어허... 어허... 그럼 저... 민준메트... 김민준메트... 김민준메트... 방금... 뭐 했어요? 민준메트... 유큐어? 일단 상자 좀 부셔서... 이제 이 집을... 완전히 지하멍커로... 응... 우쩌... 우... 이제 투어 한다고... 이렇게... 흠... 흠... 지하멍커로... 고고고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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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병진 아이오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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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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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라서... 전 아닙니다... 양해를 부합니다... 전 아니에요... 맨 뒷... 맨 뒷... 맨 뒷... 맨 뒷... 맨 뒷... 넌 유튜브하게 아직... 맨 뒷... 정확하게는 아니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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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보여 비켜... 잘 안 보여... 오... 조용히 잘 안 보여... 오... 아이오틱... 아이오틱... 오... 석탄... 석탄... 보여주면 쉬워... 오... 석탄이 관상동이었어... 맞아 사실 저 나머지도 오케이 이제 스크린 그걸 로딩이 안 되가지고 스티브로 하고 있을 거야 상자 다 찼네 됐어 자막 네 전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아니 저 연하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엑스레인으로 한번 써볼까요? 아 클라임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저 아무 죄도 없다고요 파괴하네? 파괴하네? 나머지 이 상자 무십니다 다이아가 왜 이리 안나가죠? 모두 놓치기 신배도 레벨이 다이아는 유튜버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유튜브 분명해야지 뭘 존경해? 다이야를 빡빡 뻗치죠 다이아는 빡빡 뻗치죠 나 그거 알지 난 이 난초가 그거 이것도 낙박형으로 쓸 수 있던데 제가 지압통에 베서를 쳐 엑헝 엑헁 지금 시작하고 싶어 광크 그린티컬을 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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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볼게요 3대1은 너넨 거 아니야? 난 99대1에서 이겨놨 야 너넨 다는 레벨이 잘하잖아 나 레벨 10이야 나 레벨 10이야 가보는 너넨 주거리가 많아 제일 걸리적거리가 많아 중수라고야 아니 초보 초보와 중수 사이 초등수 예 볶음치큼 그건 또 무너져치기 어린 게 아니라 죽을 때 그걸 대답하는 어 97 97 97 97 97 97 잠시만 꺼놓기라니 예에에 잠시만 아니 철이 90쯤에 70 마이너스 아니이 아니 좀 가봐 아니씨 사다리를 느리게 하자 네넨 보 달 구십 뭐지 97 뭐지 뭐지 근데 어떤 자기 유튜브 구독자가 드림이겠다고 하더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뭐 9,000이래 9,000만 명 9,000? 9,000만 명 말이 안 되잖아 너 친구가? 말이 안 되네 어떻게 드림을 해요 수액이 나오니 잘하네 옳죠 지하통로 개설을 했습니다 방금 지하통구가 아니라 지하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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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이제 자연 동물로 가는게 다이야를 좀 찾고 싶은데 없어요 다이아가 아니라 네 다이아 걱정이는 만드는게 좋을까 지하 파이러 대입락법을 한번 해봅시다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여기를 이제 용암에 대여가지고 한번도 못하는데 이제 어? 아웃루트? 아 내가 버리고 왔다 언제 구매했어 불쌍하니까 대부도 가도록 해 여기에서 좀 안 돼 얘들아 주산아파크 제협이.. 제협이 어딨니? 어 제협이 여기서 어딨나 그랬고 네 명이에요? 네 명이예요? 네 명이예요? 짐을 거의 다 오려고 해 너 어디갔어? 신호 손 들어봐 그리고 한명 누구니? 저 아니에요 이름이 뭐지? 아이돌내요 누가 안 믿었고 누가 안 믿었고 어? 나 이거 근처에서 뭐할까? 광원가 보면 안 되죠? 가위바를 좀 떠나고 싶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짐 싸갖고 떠나 아 그런가? 볼트도 필요한데 볼트는 나무로만 내면 돼 볼트는 내 장면이 아이차 아이차 야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이참에 물이나 떠갑시다 걸을 수 있겠어 아이차 감이 이게 뭐야? 와 4대 아니 5대네 아 틀려 그냥 빨리 잡읍시다 어 나한테 끈을 덜다 아니겠네 그냥 습쥐 아니야 3대도 안 그래도 필요해 3대 1은 아니지 근데 3대 1은 아니지 3대 1 4대 1 질급 나 왜 난 좀비, 좀비 좀 그만, 나와나 보니 아니 거미는 피가 없는데, 팔도 없는데, 이렇게 나온다 우리 나무수 있어 야 뭐야 와 이거 봐 슬라파트 이제 내릴 거야 신호 네 내릴 거다 야 좀비가 중고품이었어 야 잠비들 나이투비 진짜 남들어줬어 중고품 중고품 뭐하냐 야야야 좀비야 뭐하냐 재밌는 거 나도 해도 될까?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어 죽일게 응 어 레벨 진정고 아니 더 매니가 있네 징그러운 스켈레톤 어디서 잡고 있어 에이 진짜 아우 저 크리프에 대해서 있어 크리프 근데 이렇게 점프하면 스켈레톤이 그냥 진짜 많네 으음 이게 터져라 그렇지 크리프 형님 이게 그냥 가라 거미 슛 나 뭐랬어 나 뭐랬어 이게 뭐랬어 야 씨 씨 야 모자 하나 깨졌다 거참 씨 어 나 여보 스티브에서 지금 있어 저 교체 놀치라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너 여기서 좀 잘하고 있어 살고 있어 진짜 살고 있어 스크립 이거 몬스터듬야 피피피해 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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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때문에 힘들어 아니 가희야 가볼 때 오늘은 깨졌어 달려가면 좀 웃겨야 돼 여기 뭐 쳐을까봐서 안 될 수 있겠는데 잘가 헬멧 얘 뭐야? 얘 뭐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거미가 어 그것도 꽤 희귀하다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안녕히 계세요 여기 스펀지점이 없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가 안녕 바이바이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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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